도내 기계류 관련 수출기업 10개사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이 동남아 수출시장 개척활동에 나섰습니다. 이번 무역사절단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인 조식회사 명림 등 10개사로 15일부터 이틀간 아시아국가 중 시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각각 수출상담회를 개최합니다. 한편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한국 기계류 및 기계 부품류의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기계 부품이나 자동차 관련 업종이 공략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